도너츠 이게 뭘까? 알았어 지효야 이 친구는 뭐 먹고 있어? 도너츠 도너츠 바르게 앉아줘 어? 이건 뭐야? 오렌지 주스인가?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라? 도너츠 먹나봐 지효야 이건 뭐야? 이건 캔디야 이건 초콜릿이야 이건 초콜릿이야 이건 뭐야? 캔디야 맞아 캔디야 이건 뭐야? 이거 케이크 이건 케이크야? 다시 봐봐 아 색깔이 케이크 같구나 이건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이건 뭐야? 샌드위치 샌드위치처럼 생겼구나 그런데 지효 이거 먹어봤는데 햄버거야 햄버거는 동그래 햄버거 이건 뭐야? 주먹밥 주먹밥처럼 생겼구나 이건 김밥이야 김밥 주먹밥처럼 생겼다 이건 뭐야? 핫떡 핫떡 맞았어 리지 잘 알고 있네 이건 뭐야? 피자 맞았어 피자였어 진짜 정말 예쁘다 이건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햄버거 햄버거 김밥 핫도그 피자였어 아이 맛있어 냠냠냠냠 아이 맛있어 냠냠냠냠냠 지윤이 여기서 뭐 먹고 싶어? 이거 초콜릿 먹고 싶구나 지윤은 지윤은 이거 먹고 싶어 캔디도 먹고 싶어? 오늘 먹었어? 엄마는 뭐 먹고 싶어? 엄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이 친구는 뭐 먹고 있어? 도넛 도넛 먹고 있네 그런데 친구한테 여기 우리 도넛츠 친구 도넛츠 한 개 먹는데 친구 도넛츠 세 개 먹을 거래 하나 더 푸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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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입에 쏙 또 친구 입에 또 친구 입에 쏙 우와 친구 도넛츠 몇 개 먹어? 그냥? 둘 세 개 먹었어? 둘 세 개 둘 둘 세 개 둘 먹었어 우와 정말 많이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데 지윤 몇 개 먹을 수 있어? 둘 지유 2개 먹을 수 있어? 지유 2개 먹을 수 있어 맞아 우리 지유 2개 먹을 수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 원성이 뭐 먹고 싶지 ? 이거 뭐야 쥬우야? 바나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개 우와 잘 알고 있구나 이건 뭐야? 감 감? 감인가? 이건 귤이야 귤 이건 뭐야? 딸기 포도 맞았어 이건 뭐야? 수박 수박은 정말 동그랗고 정말 크지 맞아? 아이 맛있죠 지우는 뭐 먹고 싶어? 아니요 포도먹고 포도먹고 싶어 다음은 포도먹을까? 저는 바나나 먹고 싶어 엄마는 엄마는 딸기 먹고 싶어 어? 이런이런 원숭이 뭐 먹고 있어? 딸기 이 뭐 너는 딸기 씨가 도둑이네 딸기 입에 넣어주자 지우가 이랬어 원숭이 딸기 입에 써 도둑이네 딸기 딸기가 안 뜯어지네 딸기 입에 쏙 떠나줘 예쁘게 보라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 아파 원숭이 딸기 몇 개 먹었어? 원숭이 딸기 몇 개 먹었어?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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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억 세 세 세 세 이거 마치고 싶어 이건 뭐야? 들리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건 오렌지 주스고 곰돌이한테 이름 좀 말해줘 이거 이름이 뭐야? 포도 주쭈 쭈쭈 이거는? 우유 이건 물이야 물 물병처럼 생겼어 물 이거는? 요구르트네 요구르트 좋아? 요구르트 좋아 꿀꺽꿀꺽 안 시원해 이거는 바나나 우유인가봐 맞아? 바나나 우유 이거는?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이건 우유 그냥 우유네 이거 그냥 우유네 맞아 아기곰이 달콤한 주스 주세요 했어 시유야 우리 아기곰한테 오렌지 주스 줄까? 빨대 꽂아진 오렌지 주스 아이 시원해 고마워 시유야 했대 아기곰이 오렌지 주스 줘서 고마워 했대 우와 누가 나타났어? 원숭이랑 코끼리 맞아 원숭이랑 코끼리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네 얘는? 생일 파티 준비하고 있대 요리하고 있대 지글지글지글지글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지우야 여기 고기 이건 빵인가? 빵도 굽고 팬케이크 빵도 굽고 요리 지글지글지글지글 계란후라이도 한데 지우야 후라이팬에 지우야 후라이팬은 앗 뜨거워지 만지면 안되지 맞아? 후라이팬 앗 뜨거워 이건 뭐야 뒤집게야? 이거 뒤집게 맞는데 이걸로 이렇게 뒤집는 거래 고기랑 생선이랑 팬케이크랑 뭐지? 계란후라이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있어 지금 코끼리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케이크가 있네 생일 케이크 생일 케이크 위에 곰돌이 모양 초콜릿이 있대 곰돌이 모양 초콜릿도 붙여줘 곰돌이 모양 초콜릿이 bewilder 다 먹고 싶지. 그 다음에 하트 모양 초콜렛도 있대. 하트 모양 초콜렛도 먹고 싶어. 케이크 먹고 싶어? 초코 케이크? 까만색 초코 케이크 먹고 싶어? 네. 우리 다음에 먹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 집에 없어. 그리고 케이크가. 어? 친구들이 어떤 과일을 먹고 있지? 토끼는 뭐 먹고 있어? 짠카. 그러면은 코끼리는 뭐 먹고 있어? 예로. 어머나. 사과에 애벌레가 나타났네. 캐럿뷰레가 나타났네. 바나나. 코끼리는 바나나 먹고 있대. 접시에도 바나나 치티커 붙여줘. 아이 달콤한 바나나. 맛있어. 기린은 뭐 먹고 있어? 기린은... 감. 감처럼 생겼어? 귤이야. 귤이 이렇게 쩜박이 있어. 귤. 아이 새콤해. 달콤새콤. 귤 맛있다. 하고 먹는데. 기린 귀여워. 맞아. 맞아. 기린 정말 귀엽다. 그치. 이렇게 뿔도 나 있어. 어? 돼지는 뭐 먹고 있어? 돼지는 케이크. 아 케이크 먹고 있네. 어? 강아지는 뭐 먹고 있어? 강아지는 주먹밥. 주먹밥 먹고 있구나. 이거는 김밥이라고 해. 지우는 김밥 말고 주먹밥을 먹어봐서. 이건 김밥이야. 주먹밥. 김밥. 응. 이거. 그 다음에 소는 뭐 먹고 있어? 도넛츠. 도넛츠. 동그란 도넛츠를 먹고 있네. 동그란 도넛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우와.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냠냠냠. 배부르겠다. 그치? 깡깡깡. 넘깁시다. 보이. 지우 손가락 준비. 지우 손가락 준비. 완료. 빵은 접시에. 접시 연결. 빵은 접시에. 뚫뚫뚫뚫. 완료. 주스. 포도 주스는 컵으로.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숟가락으로는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 밥으로. 뚫뚫뚫뚫뚫뚫. 포크로는 반찬을 먹어요. 구구구구구구구구. 아구아구아구아. 어? 젓가락. 젓가락으로는 국수를 먹습니다. 뚫뚫뚫뚫뚫. 아으 맛있다. 다 먹었네. 정말 잘한다. 멋쟁이. 멋지다. 그치? 제일 잘했어? 김원의 포도. 시유야, 포도를 까면 어떻게 돼? 포도 껍질 까면 어떻게 생겼나? 손가락으로 연결. 아, 이렇게 생겼구나. 사과. 준비. 사과를 반으로 뚝딱 자르면 어떻게 되... 오, 이렇게 생겼구나. 바나나. 준비. 바나나 껍질을 까면 어떻게 생겼지? 아, 하얀 속살이 나오는구나. 딸기. 준비. 딸기를 반으로 싹 뚝 자르면 어떻게 생겼지? 오잉. 이상한 무늬가 나왔네. 에? 수박은? 초록색 줄무늬 수박을 반으로 뚝딱 잘랐더니 어떻게 생겼어? 무슨 색이 됐어? 빨간색. 빨간색이 됐잖아. 그러면 오렌지는? 도장. 맞아, 오렌지를. 반으로 뚝딱 잘랐더니 오렌지가 노란색이 되었네. 우와, 과일드 새콤달콤 맛있겠다. 맛있겠어? 배부르겠다. 맞아, 배부르겠다. 오잉. 지효, 여기서 사과가 두 개 있는데 귤은 하나 있어. 어떤 게 귤이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사과가 두 개 있는데 어떤 게 귤이야? 이게 귤. 잘. 맞았어, 잘 맞았다. 어? 그럼 여긴 귤이 몇 개 있어?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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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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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이 두 개 있어? 이건 뭐야? 토마토인가?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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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긴 귤이 하나 있었는데 여긴 귤이 두 개 있구나.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우리 손가락으로 여기서부터 하마까지 손가락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겠어? 아, 무슨 노래 부를까? 지효야, 무슨 노래 부리면서 하지? 음, 찌. 노래. 음식 노래 뭐 있지? 음, 찌, 찌, 찌. 음, 찌, 찌, 찌. 아, 무슨 노래, 노래가 없네. 엄마 음식 노래 아는 게 없네? 냠냠냠냠냠. 그러면 냠냠냠냠냠냠 오물오물 할까?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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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뱀뱀뱀뱀뱀 뱀뱀뱀뱀 뱀뱀뱀 뱀뱀뱀 뱀뱀 뱀뱀뱀 뱀뱀뱀 아 배부러 아임뿌 너무 배부르겠다 그치 아임뿌 너무 배불러 다음페이지 하마랑 코끼린 정말 많이 먹나 봐. 초코 케이크잖아. 초코 케이크 먹고 싶어. 내일 초코 케이크 먹자. 생각해보니까 초코 케이크 있다. 지금 아까 빵 먹었잖아 좀 전에. 그래서 지금 초코 케이크 너무 배부르지 않아? 빨간색으로 칠해줘. 우와 잘한다. 오마이갓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멋지다. 진짜 잘한다 우리 지우. 이제 안에도 칠해줘. 우리 지우 테두리도 진짜 잘해. 이번에 안에도 칠해줘. 맞아 맞아. 테두리 넘어가지 않게 칠해줄 수 있어? 우와 진짜 잘해. 여기도 여기도 하얀색이 없게. 이 테두리 안에 하얀색이 없게 칠해줘. 오 마이갓 너무 잘하네 우리 지우. 우와 하얀색 안 보이게. 테두리 안에 하얀색이 보이지 않게. 진짜 잘해 우리 지우 너무 잘했어. 여기 조금 더 나았다. 아 펜이 안 나와? 플랫파스가 여기 여기 뾰족이. 뾰족 부분도 해줘. 뾰족 부분만. ici우입니다. 이라・ día・ dishwasher· Verg Hai 폐 temples 표적 부분도. 잘했다 이제 그만. 우와 박수. 제 goodiesHi 초록 부분은 엄마도 같이adesy 엄마는 여기. 지훈은 여기. 초록부분은 엄마랑 같이 해보자 엄마는 이거 구불구불 줄무늬 할게 엄마는 구불구불 줄무늬 할게 초록부분은 정말 넓구나 엄마는 구불구불 줄무늬 지유는 구불줍구불 줄무늬 아닌데 엄마는 구불줍구불 줄무늬을 칠했더니 멋지다 또 하고싶어? 다음에 또 하자 지유 이거 누가 다했어? 우리 둘 다했어? 멋쟁이 지유가? 그러면 이제 이